어 미친 뭔데 진화 몸박급구 음 개급구 헐 헐 헐 헐 헐 헐 으흥 뭐임? 뭔 뭐 이딴 시드가 다 있음 헐 그래서 몸박은 언제쯤 먹을 수 있지?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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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아씨 그램린을 스킬로 잡는 아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아 꺼져요 와씨 격돌먹을 뻔했네 이건 못참지 이건 못참지 이건 못참지 아 근데 제물 없으면은 확실히 좀 말리긴 하겠다 아 제물 마렵다 에 닿아주십쇼 내 형이 단골인데 이정도는 줘야지 보통 단골인가 뷔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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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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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게임 음 미친게임 에읏 아이 미친 부 갈거죠 북한을 넣은 내 덱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 참어 무감각 오케이 무감각 아 이게 영세각까지 나오네 이게 게임인가 싶다 이게 게임 아님 이게 게임 1리가 없애 북한 꺼져 아시 아 브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아이디 새로 파야겠네 체력 1깍기는 제발 아 저 뚱땡이 저거 헐 그럴 수도 있지 착하겠다 폭션 여기서 뭐거든 그러기싫은데 그러기싫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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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을 쓰면 확실하게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면은 혈류먹어야 되나? 하짐서까지 해시계까지 뭐 다주네? 와플도 주네 안에 불풍기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파워 맞으니까 힘드네 힘들게 한대씩 맞네 아주 안 힘들었으면 그냥 심장까지는 한대도 안 맞았거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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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데론 타보 챕을 늦게 뜨면 쳐봐줄 수 밖에 없다 무적 아님? 3장 2장 2장 1장 2장 2장 3장 그냥 여기다가 폼타넣고 순환 돌리는게 제일 쓰지 않을까 아까 불쩍 못먹은게 아쉽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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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열. 이 아크리. 고기 맛을 할까요? 이 아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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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빌 카드가 없어. 아 언 리미티드 타월 아 아이씨 잘 모르는 근데 시드가 진짜 아무거나 다해도 되는 시드네 아 진화 썼다 아 진화는 써야지 인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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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워 포션 파워 포션에서 바리킬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? 파워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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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포 arab 파워 정도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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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에서 이제 구상이나 주판이 나오는거지 어서오세요 비슷하게 생겼어 닮았네 잼 구하네 아 영세였을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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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탈이다 어 토리 텅스텐 고금이 이 텅스텐 개굴 지났어야지 오케이 자기가 심장이라는 사람인데 고동을 했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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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도 나오듯이 되었는데 1막부터 몸박 흘내주었을듯일꺼고 음..뭐야 엄청나구만 몸박 재물 영체와 흘내 요렇게 갔어도 됐을꺼고